오늘 반짝 하늘 표정이 좋았는데요. 6월의 시작인 내일 아침부터는 다시 비 예보가 있습니다. 모레 아침까지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40mm 정도인데요. 곳에 따라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서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비 예보와 함께 낮 더위도 반짝 꺾이겠습니다. 오늘 29도선 가까이 올랐던 밀양은 24도, 부산은 21도선에 머물면서 평년기온을 크게 밑돌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제주와 남해안의 비가 시작되겠고요. 밤에는 충청 남부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비가 오면서 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6도 정도 낮겠습니다. 낮 최고 창원과 거제는 21도, 밀양은 24도가 예상됩니다. 부산도 낮 최고 21도, 양산은 23도 등으로 평년기온을 밑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돈부 먼 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아침에 비가 그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올라서 반짝 더워지겠습니다. 초여름 더위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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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